공포의 학교는 솔직히 됐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건 EUD 지배해드릴게요 뭐야 이거 이거 뭔가 이상할 것 같은데 이거 괜히 재배속 했나봐 뭐야 이건 가스로 뭐 하는게 있어? 어? 아니야 유... 미션 오브젝트를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아 이제 시작됐어 뭐야 이거 이거는 그냥 아 이거 재배속 너무 빨라 아 이거 가스지는거 없어 아 올리지마 올리지마 파랑이 파랑이 올리지마 올리지마 올리면 안돼 어 올리면 안돼 저거 위로가자 뭐야 이거 뭐지 이건? 땅포파시키기 아 이거 어떡하냐 못 깨는데 이거 됐어 고마워 얘 이거 아 뭐야 왜 죽었어 으아아아 이거 너무 느린데? 하필 이렇게 걸려 고등학교 생 양아치 노라가 야 노래가 너무 빨라 로드오브고라? 아니 나를 위한거군 나를 위한 로드오브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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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 어떡하라는거야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죽어? 이거 혈압마라톤 홍수버전인데 아 됐다 살았다 못부개져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이거 뭐야 우루사 이거 꺼져 고마워 피드백도 안되는데 마컨 200이에요 마컨 200 아 이거 시끄러 개소리 노무님 안녕하세요 야 이거 좀 누가 좀 죽여봐라 아 이거 어떻게 앞에 못 지나가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는거야 이거 아 이거 고스 누구냐 이거 고마워 덕분에 잘 지나갔어 지나갈게 먼저 고스 자 일단 대기 대기파라고 없네 뭐야 이거 일로 갈 수도 있어? 이건 뭐지 동동한 새끼는 옆으로 왜 또 로드 오버고사가 나와 아이고 왜이렇게 시끄러워 유즈맵이 아이고 왜이렇게 시끄럽지 사각사각 보다 인정 안했어요 아이고 아니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떻게 지나가 이거 공격력도 고저구만 아 이제 죽었네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는거 공격도 안돼 이거 고마워 드가줄게 드가야돼 고마워 야 이거 많이 깔면 큰일나겠지 얘 움직이는거 보지 으아앗 너넘조 부터 죽여야겠다 아 못 지나가 이거 어떻게 해야돼 폭탄피하기야 폭탄피하기 세배도 폭탄피하기 너 죽어 나 보여? 아 맞다 이거 동맹돼있구나 아 이거 진짜 복잡하네 이거 몸짱미랑 비즈건데 아 내가 몸짱이긴 하지 그래 내가 몸이 좀 짱이긴 해 내 몸이 얼마나 좋냐면 좋아요 아무튼 해수욕장에 가면 여자들이 껴악 하고 그래 내가 가잖아요 해수욕장에 해수욕장에 가잖아요 여자들이 껴악 하고 놀라요 그만큼 내 몸이 너무 놀라스러워요 허경력적지법은 또 뭐야 뭐지? 만들예정이란 나 에이 다리털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어 몸매가 얼마나 쩌는데 한번도 안봤구나 뭐야 이거 강씨지반 3대독자 감마 갈색은 왜 나 죽이려고 하는거니 죽어 이새끼야 형은 안쓰러워요 아 나 이사람들이 아 이거 지나가기 진짜 힘드네 아 왜 딱 꼭 이게 나와요 내가 하긴 어 신이긴 하지 몇번이나 이런데 아니 이게 무슨소리야 아 이거 뭐야 아 그냥 지나가야겠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이거 메딕 이름 보슈 날아달래는 달팽이 아니 아 나 죽었어 아 이거를 어디다 써야되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이것도 아 아 헐 아 프로브로 모르고 바꿨어 이씨 아 뭐야 저거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이것도 죽어 이 야 이거 끝이 안보이는데 그리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 옛날거 같은데 방금 무슨 소리가 남았는데 주어시콜님 안녕하세요 매니저가 등장했습니다 공독 2배 무내력 2배 어 나 어딨니 아니 잠깐만요 내 캐릭터 어딨죠 잠깐만 내 캐릭터 어딨죠 아 이거 뭐야 이거 아까 겁놀이 됐다고요 그린애플님 아세요? 야 이거 어떡하냐 나 가스도 없는데 얼짱몸짱 카시야 내가 얼짱몸짱이긴 하지 한데 내가 아 필리핀에서 상의탈이 하고 한번 해수욕장에 갔는데 여자애들이 보고 어머 이럴 전부였지 그리고 나한테 하는 말이 있었지 WTF 그만큼 몸땅이었지 WTF라고 했다니까 뭔돋인지 모른가보고 인스네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왜 시스텡크를 죽여버려야지 뭐야 광고포팔? 어디 한번 써봐야겠다 들어와봐라 광고갖고 죽어라 광고갖고 죽어라 광고갖고 죽어라 WTF가 뭔뜻인지 몰라요? 웰컴 투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환영한다고 웰컴 투 페이스북이잖아 왜 모르시다니 아 죽었어 야 이거 근데 언제 끝나냐 이거 샌샤이니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언제 끝나죠 여러분 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거에요 이거 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거에요 이거 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거에요 이거 아아 아아 이거는 아아 이거는 아아 근데 화물이 없나 명험보험제 제발이 하세요 명험보험제 제발이 하세요 이거 이거 언제 풀리나 야 이봐 나 좀 풀어주게 이분도 이렇게 돼버렸어 아아 이거 어떡해 그냥 딴맵하자 스윙바이콜라님 안녕하세요 이 유즈맵은 뭔가 이상해요 그냥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도와주와 다이어 다이어트까지 아멘